민주당 탑받친 광주지역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지역의 총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현역 교체가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쏠림과 과도한 경선 경쟁으로 후보의 비전과 자질은 알기 어렵고 전체 출마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탑받친 광주선거구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지역의 총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7차 경선 선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역 송갑석 의원을 껏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표적인 친명결을 꼽히는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7곳 현역 의원 모두 고배를 드렸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반응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탈락자들의 재심신청과 경선 무효화 요구, 법적 공방까지 발생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일 제16차 당무의를 통해서 동남갑의 정진욱, 동남을의 안도골, 북굴의 전진숙, 광산을의 민영배 후보를 인준하고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래서 경쟁은 치열하고, 그런데 딱히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는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어떤 과제와 비전과 자신의 자질,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지역 전체 지역구의 후보를 냈습니다.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공천한 건 이례적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돼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녹색당과의 연대로 녹색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꾼 정의당에선 현역 비례의원인 강은미 의원이 서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산을 김용재 후보까지 모두 2명입니다. 지역에서 풀뿌리 세력을 갖춘 진보당은 동남갑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서굴과 북굴에 후보를 냈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10일 광산을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현역이자 친명인 민영배 의원과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성환 후보는 무소속으로 동남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 또한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인물들의 민주당 쏠림은 여전했습니다. 모험을 감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구조 또는 정치인들도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 최종 후보자 등록을 앞둔 가운데 광주 지역의 총선 출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CMU 뉴스 정유철입니다. CMU 뉴스 정유철입니다. CMU 뉴스 정유철입니다. 감사합니다.